안녕 아빠와 민재윤입니다 게임 세상 진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러쉬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쉬게임 이름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 게임은 구독자 할머니 집입니다 럭키 강의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재윤이가 받아달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일단 같이 한대요 모르겠어요 할지 안할지 일단 아빠 먼저 한 번씩 관광을 하면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거야? 엄청 잘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한다 너를 이겨버린다 이렇게 왔다... 아 안돼! 연습이기 때문에 일찍 좋았습니다 줄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어요?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렇게 바꾸는거야? 좋았어요 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알았는데 등장하죠? 재윤이는 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녹화니까 잘하는데 아 22 하면 저보다 잘했네요 이번엔 아싸! 22뒤! 제 차례입니다 우리 지금 베스트 52거든요 52를 깨라 누가 52를 넘기고 가시면 바로 나 아니다 100을 넘겨버리겠다 아빠는 똥밖에 넘길도 못한다 똥도 넘기고 100도 넘기고 다 하겠다 100은 못 넘기고... 멀리 보면서 해야 돼요 멀리 어떤게 오는지 알 거야 잘하겠죠 지금 약간 죽을 뻔했어요 50이 넘겼고... 오오오!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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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r 죽어라! 죽你可以了! 100할거야! 100 갈거야 100! 100! 100! 100 넘었어! 100! 100! 오오오오우우우우우우우父우우우어운WOW узна 빨라지네요 100 넘어가니깐 110이지롱 너의 기록을 완전히 오우 뭐 나오는데요? 오우 새로운 로드가 나왔어요 101 넘어가니깐 봤죠?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는 거? 여기 길 또 뭐가 있나 봐야지 이런 길이 있고 더 많아지면 이런 길이 이런 길이 있었네요 어떤 길이 좋나요? 이런 건 뭐지?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이거 여기 위에 많이 게임을 하면 여기 위에 있는 막 차거든요 빨리 골라줄래요? 녹화 중이거든요? 안돼 왜 안되냐? 안돼 그냥 한 번 해요 이거 해요 이거 안돼 아 지금 녹화 중인데 너무 쓸데없을 거잖아요 이거 일단 해야되나 봐 민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 한번만 한번만 영화하긴 하지만 과연 110을 넘을 수 있을지요 다섯사치곤 하네 30년 내가 또 해야지 재윤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레즈 나 또 해야지 드레즈 드레즈 계속 하난지 하지만 팔에서 나 또 해야지 하모님도 같이 게임하자 하모님도 게임을 시키는군요 진정한 게임 방향에 띄웅 할머니 게임 하자 할머니 내 똥 떼자 한다고? 똥 떼자 네 계속 하겠는데 왔다 갔다 멀리 봐야 돼 오는 걸 예상하고 이제 게임을 해야 돼 알았어 오 앗띠 우와 42 잘한 건지 모르겠군요 44 110정보세니까 이제 45,50정보세 많이 갔어 20 20 20 저게 20은 아니야 20은 2 2가 2개 있어야지 20 20 22 22 22 21 22 22 22 22 22 27 22 이번엔 아우 넘어가네 난 무한을 넘겠어 아빠가 한 기록을 깨겠다 110을 깰 수가 있다고 그러나? 못 깰 거야? 엄청 없거든? 100몸 진짜 빨리네 조금 어렵긴 하네, 100몸 긴 두 손가락을 써야 돼 환승을 하면 어려워 이렇게? 이쪽으로 갈 땐 이거 써 이쪽으로 갈 땐 이거 써 대구 갔다 갔다 하면 안 돼죠 흠 아, 또 왔다 갔다 아, 또 왔다 갔다 흠! 난 한 손을 하는 게 더 쉬워 네 한 손으로 가는 게 더 쉬워 우리 둘 둘 걸 뭐? 진정서, 어필이 둘 걸 우리 한 손으로 플레이하고 한 손으로 하면 반지스트가 느려가지고 어렸거든, 양 손 다 아파 제가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아우 단 empezar 어우, 다 helm 라 이제야 먹 ideia 나오겠다 아빠가 몇 분야 나는 10분 넘어서 10분 넘게 10분 넘게 할 거야 아니 두두두 두두두 아우 할머니 이거 해봐 거의 다 끝났어 할머니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어려운걸 날더러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아 보여줄게 내가 할머니 여기 나와서 그렇게 어려운걸 이렇게 어려운걸 영상 찍어서 재밌게 해야되요 재밌게 여러분 너무 못한 못해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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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너무 못하러 봐주세요 할머니니깐요 이구 너도 못하네 다시 1밖에 못했는데 저기 해주세요 나 아직 어려요 시아 서 아 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짠 한번만 할께요 여러분 재미없으셨죠?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걸 보고 동영상을 동영상을 안보여줍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재미있죠? 멋있어요 동영상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로운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번만 더 핵심을 안나왔는데 자 이번만 하고 동영상을 끌께요 한번만 한번만 동영상 뚬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미있었죠? 이렇게 하는거에요 어려워라 할 수 있는 느낌을 보세요 조금 단순해서 깨진 못했고 나중에 재미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알겠죠? 다만 좋은 점은 광고가 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광고를 안봐도 괜찮군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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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요 안녕 안녕 안녕